안녕하세요. 고구마잠의 아빠입니다. 얼마 전에 올라온 3위일체법 영상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요. 제가 거기에 달렸던 댓글들 Q&A랑 제가 생각하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제가 백테스트 파일도 공유를 했는데 본 영상에 까먹고 얘기를 안했더라고요. 이 파일은 영상 설명란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칸에 넣어놨습니다. 드롭박스 이용해서 공유를 해놨으니까 받으시면 돼요. 받으시면 제가 제 엑셀 백테스트 파일 보신 분들은 좀 익숙한 포맷일 텐데 보시면 날짜가 있고 여기에 수정 종가가 있고요. 여기에 가격 변화, 가격 변화, 하루 가격 변동률이 있고요. 여기에 실제 가격이 들어갑니다. 수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는 전날 가격에, 다음날 가격 변동의 수치를 먹이는데 총 전날 가격에서 만약에 매수가 들어갔으면 매수된 만큼을 합하고 이걸 플러스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매도가 됐으면은 요 셀 어마운트 요만큼이 마이너스 된 거에다가 요 3% 다음날의 가격 변동을 매겨가지고 요 최종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요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요 풀 같은 경우는 반대겠죠. 풀 같은 경우는 전날에 만약에 산 게 있으면은 요게 요 금액이 마이너스 되고 만약에 전날에 판 게 있으면 요 금액이 플러스 된 거에다가 이거는 지금 TMF가 있는데 TMF 가격 변동률이 더해져서 요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현금이면은 요 부분이 없겠죠. 요 부분이 없고 그냥 요 플러스 마이너스만 되는 걸로 계산되어서 나오게 짜여져 있고 요 토탈이 최종 계좌액이 총 계좌액이 나오게끔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만약에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요 여기다가 그 3일체가 발생한 날에 1%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자동적으로 계산되어 나와가지고 어 합산이 되니까요. 매도도 여기다가 3% 3%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 퍼센티지를 조정하시거나 마음껏 한번 테스트 해보셔도 좋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백테스트 파일에서 그 수식이 약간 오류가 있어가지고 살짝 수정했어요. 큰 변화는 없는데 그래도 변화가 있으니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 수식을 변경하니까 그 현금 버전은 수익률이 정말 약간 좋아졌어요. 0.8%인가 그 정도 좋아졌고요. 그 채권 버전은 반대로 수익률이 연평균 수익률이 약간 2% 줄었습니다. 따라서 그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큰 차이는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정확한 사실을 전달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중에 각 방법론에 MDD 좀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백테스트 시기가 8월 3일 2010년 8월 3일부터 2021년 10월 5일까지였거든요. 그때 메이저 하락장이 2018년 무역 분장 시기가 있었고 이때 채권법은 마이너스 42%였고요. 3일채법 현금은 41% 채권은 채권조합은 40%였습니다. MDD는 비슷했어요. 코로나 때는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채권법은 마이너스 51%였는데 3일채법 MDD가 상당히 좋습니다. 현금 버전일 때는 마이너스 36%였고 의외로 채권법일 채권조합일 때 마이너스 40%로 비슷하지만 약간 덜 좋았어요. 의외입니다. 이때 코로나 때 채권이 많이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일단 뭐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2022년 하락장 현재 진행중인 하락장은 그 채권법은 제 실투자 결과 약 마이너스 40% 정도 되는데 그 3일채법도 백테스트 결과 비슷합니다. 마이너스 41% 마이너스 45%로 비슷한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매수매도가 어떻게 되는지 백테스트 파일을 보고 좀 더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는 매수가 되는 매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TQQTMF 조합일 때 보시면은 3일채가 발생하고 자 4거래일 동안 1% 1% 1% 1% 이렇게 매도가 됐죠. 그럼 각 금액이 요만큼 매도가 돼서 요게 다음날 가격에 이렇게 합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합산이 돼서 나오는 거고 자 1 2 3 4거래일 후 5거래일째 3일채가 또 발생했죠. 2%로 증액하지 않고 1%로 다시 리셋 해가지고 1% 1% 1% 4번 진행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체크할 때는 또 3일채에요. 그럼 1% 증가시켜서 2% 2% 2% 2% 2% 다음날 체크할 때는 또 3일채입니다. 그러면 3% 3% 3% 3%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TQQQ를 매도해서 TMF를 사게 되는 거죠. 이때는 매수일 때입니다. 이때는 TMF를 매도해서 반대로 TQQQ를 매수하시는 거죠. 보시면 여기 3일채가 발생해서 3% 3% 3% 3% 다음날 체크할 때 또 3일채 그러면 증액해서 6% 6% 6% 6% 6% 또 발생했습니다. 9% 9% 9% 9% 한데 텀이 좀 길게 놔두고 다시 3일채가 나왔죠. 4걸 이상 지난 후에 3일채가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 3%를 리셋해서 3% 3% 3% 3% 이렇게 진행하셔서 여기서 매도된 금액은 아 매수된 금액 아 TMF를 매도했죠. TQQQ를 매수하는데 쓰시는 겁니다. TQQQ 현금조합일 땐 더 간단합니다. 매도한 TQQQ를 그냥 현금풀에 넣어주시면 되고 매수한 현금을 그대로 TQQQ 매수하시는데 쓰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거는 자 다음 질문은 이걸 다른 종목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인데 어떤 종목을 고르시든 이거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테슬라? 고르셨으면 테슬라 차트 불러올까요? 테슬라 3일채법 하기에 굉장히 좋은 종목 같아요. 일단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나름 우량한 기업이고 우상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3일채법 하기 적당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상황에서 매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겠죠.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3일채법 했을 때 이상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고르시든 이거는 적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짝꿍 정하기입니다. 바로 조합을 정하시는 건데 저는 현금이 제일 무난하기 때문에 이 현금은 어느 놈과 짝꿍을 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과 현금 조합하시다던가 테슬라랑 현금 QLD랑 현금 속쓸과 현금 어떤 거든 현금은 무난하게 가져가실 수 있죠. 만약에 현금 말고 다른 짝꿍을 원하신다면 최대한 상관금계가 낮은 두 자산이면 제일 좋습니다. 제일 만만하고 무난한 게 주식 채권이에요. 그리고 제일 검증된 조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추천합니다. 만약에 현금 대신 다른 걸 고르실 거면요. TQQQTMF, QQQTLT 이런 식으로 조합하시면 되겠죠. 개인적으로 다른 조합은 꺼리지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상관관계가 낮고 궁합이 잘 맞는 게 있다면 하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식권 원자재 조합 상관계가 좀 떨어지는 원자재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상단 하단이라는 말 때문에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볼린저 밴드 상단 하단이라는 게 가격이 이 끝에 상한계선, 하한계선, 상한계선에 닿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넓은 영역이 있죠. 그냥 여기에 위치한다는 말이에요. 상단이라는 말은 이 윗부분에 위치한다는 말이고 하단이라는 말은 이 밑부분에 위치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5월 31일을 볼까요? 이때 보면 가격이 여기에 있습니다. 상단, 하한계선에 터치하고 있진 않고 그냥 이 부분에 위치하고 있을 뿐이죠. 이때 RSI 조건도 충족하고 120일 SMA 위치고 이 밑에 영역에 있기 때문에 3일차가 일어났다고 보고 이때 매수 들어가시는 겁니다.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위로 올라갈 때 여기 보시면 여기 아직 상한계선에 닿진 않고 있죠. 하지만 이 윗부분에 이 영역, 색칠한 이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120일 SMA 위고 RSI도 조건 충족하기 때문에 여기 3일차가 일어났다고 보고 여기서 매도하시는 겁니다. 이 상단, 하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밖으로 튀어나오거나 이 끝에 닿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넓은 이 부분에 그냥 있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RSI가 결국 정하는 거 아닌가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매수의 경우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 이 9월 28일 이 날짜 볼게요. 이 날짜 보시면 RSI 33.40이죠. RSI 조건은 충족하죠. 하지만 아직 120일 SMA 위입니다. 3일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 매수가 들어가지 않아요. RSI만 보시면요. 매수가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진바닥이 아닐 때부터 매수가 너무 일찍 들어가는 성격이 있거든요. 이렇게 3일차가 일어날 때가 대부분 보면 정말 진바닥일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높은 확률로. 그래서 제가 이 3일차법을 개발을 한 거고 세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일치할 때만 매수가 들어가게 짜놨습니다. 반면에 매도는 RSI가 결국은 약간은 좌지우지하는 성격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RSI가 75 이상 찍는다. 이 상황에서 가격이 볼린저밴드 하단부거나 아니면 120일 SMA 미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일단 RSI가 75 이상이라고 하면 나머지 두 조건은 자동적으로 충족되는 경우가 거의 99.9%였거든요. 따라서 매도는 결국 RSI가 정하는 거 맞긴 한데 그래도 예외가 있을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도 항상 3일차가 일어난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3일차 발생 후 나머지 3일은 조건 상관없이 그냥 매수하는 건지 매도하는 건지인데 맞습니다. 3일차가 발생하면 그 다음 4거래일 동안은 차트 보지 마시고 그냥 기계적으로 4일 동안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매수는요 그냥 장중 시장가로 하시든 LOC 매도를 하시든 그건 자유인데 다만 일관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게 어떤 게 유리할지 주간 넣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 메서드로 정했으면 그거를 끝까지 고수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1% 매도가 한주 가격이 안되면 어떡해요? 3% 매수가 한주 가격이 안되면 자 이때는 그 매수 매도 퍼센티지를 조금 올리시면 돼요. 매수는 이제 2% 이상으로 올리셔가지고 한주 가격이 될 때까지 올리시면 되고 매수는 3% 이상으로 한주 가격이 될 때까지 올리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매도는 2, 4, 6, 8 이런 식으로 등차수율로 좀 늘리시면 돼요. 등차수율 1 대신에 2를 넣으시면 되고 3, 6, 9 이렇게 3을 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등차수율로 올리시면은 한주, 두주 매수가 가능하시겠죠. 역시 매수도 마찬가지로 3%가 한주 가격이 안된다. 그럼 5로 늘리셔가지고 5씩 늘리시면 되고 이렇게 등차수율로 올리시면은 한주, 두주 매수가 가능하실 겁니다. 자 시작은 왜 50대 50으로 하느냐 투자금의 50%는 일단 매수를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TQQQ, TNF 종합의 경우 둘 다 50대 50으로 매수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은 왜 50%냐 50대 50이냐 가장 객관적이라서 그렇습니다.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다음 상황이 매수 3위일체가 올지 매도 3위일체가 올지 예측을 하기보다는 반반으로 준비하고 진행하면 어떤 상황이든 평균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매수매도가 각각 주식과 풀의 일정 퍼센티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디가 좀 많게 시작한다 어디가 좀 적게 시작한다 이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50대 50이라고 해서 자 첫번째 주식이 너무 많게 시작하는 것 같다 걱정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매도 상황이 오면 그만큼 많이 매도되기 때문에 결국 밸런스가 맞게 돼 있어요. 두번째 풀이 너무 많게 시작하는 것 같다 걱정이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게 매수 상황이 왔을 때 그만큼 많이 매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밸런스가 결국 맞게 됩니다. 자 이건 질문 나온 건 아닌데요. 제가 생각하는 매수 매도 방법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방법은 어떤 경우에도 3일채법은 전량매도 전량매수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잔량의 일정 퍼센티지가 매수 또는 매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자 요거는 TMF일 때 풀의 변화고요. 요거는 현금일 때 풀의 변화입니다. 보시면은 아무리 매수가 계속 일어난다고 해도 바닥을 치지 않습니다. 마르지가 않아요. 마르지가 않는데 극한의 경우 극단적인 상황의 경우 만약에 매도 3일채가 일절 발생하지 않고 매수 3일채만 10번 이상 연속으로 발생한다 치면 요렇게 결국은 0에 수렴하게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 전에 거의 99.9%의 확률로 매도 3일채가 일어나고 많이 매수했던 만큼 그때 풀은 또 금방금방 쌓입니다. 그리고 사거래일 텀을 넘었을 때 3%로 리셋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풀이 너무 빠르게 소진되는 걸 이게 막아줍니다. 요 극단적인 예시는 뭐냐면은 요 사거래일 텀 없이 계속 3일채가 연달아서 10번 이상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풀이 얼마나 빠르게 소진되는지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요렇게 나올 확률은 거의 저는 99.9%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Q&A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 전략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